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미국에서의 반유대주의가 지금 심상치 않다고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미국 캠퍼스에서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어제는 130명 이상이 체포가 됐고 오늘만 해도 또 몇십 명이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아예 캠퍼스 내에 텐트를 치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좀 자세히 보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NIU 뉴욕대에서는 심팔레스텐 극자 학생 시위대가 이른바 리버티 존, 해방 존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텐트촌 정거 시위를 하는 거예요. 텐트를 줄 깔아놓고 과거 어쿠파이 워스트리트처럼 금융위기위에 앞에 텐트 깔아놓고 시위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캠퍼스 정거 시위를 진행하면서 유대계 학생이 학습권 침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위대 130명을 연행했으나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받은 지 모두 풀려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가장 심한 데가 같은 뉴욕 메나탄에 있는 콜롬비아 아이비 리그 대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유대 텐트 정거 시위가 극성이고 8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유대계 사이 다바이아이라는 콜롬비아 MBA 대학 교수, 경영대학원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약간 좀 10월 7일 학살 이후로 이스라엘 입장 대변하는 교수인가봐요. 그런데 메인 캠퍼스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시위대가. 거기 꽉 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 진입에서 스와이프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 물어보니까 위험 지역이니까 작동하고 경영대학원은 역건물이니까 우회해서 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해당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난 이 학교 교직원 교수다 말이지. 그러면서 해당 캠퍼스에서 이동의 자유를 막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1938년 나치가 대학가에서 유대 학생과 교직원을 내몰았다면서 유대인 학살의 전단계냐 하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유대인에 대한 차별, 협박인데 캠퍼스에서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이유가 지금 8일째 지속됐다고 했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까지만 두고만 볼 것 같나요? 철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동부대학 아이빌리 명문대회 위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콜럼비아 대학 총장은 학생들과 철거하고 협상 중에 있대요. 이걸 협상의 대상인지 모르겠으나 그건 공공지사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협상 기회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게 학교 책임이죠. 학교 권한권에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 당국에 안전유지권을 발동하면 해소가 돼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행하고 다 풀어주고 연행하고 다 풀어주고 무한 반복이죠. 그래서 이거 대학 총장에 대한 사퇴 의견이 지금 공화당 내에서 굉장히 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학가에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데 유독 공화당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아보트 텍사스 주지사는요. 기마경찰대를 풀어가지고 시위대를 몰아나면 해소시킨 영상을 트위터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가 진행 중이고 군중이 해산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다. 하면서 이 시절은 감옥 갈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쫓겨나닌다고 강력하게 철퇴를 낼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진압이 빨리 되는데 결국에는 시당국과 대학당국이 흐지부지하면서 이 사태가 커온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프로리다 같은 디스한테스 주지사가 있는 데는 시위 소식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니 이게 협상할 일이 아니라 아예 불법이니까 끊어내면 되는데 왜 그렇군요. 이 기말을 풀어야지 역시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끊어주고 법원에서 다 풀어주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엔 치안 문제예요. 치안 문제 안 그래도 네타냐고 총리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 냈더라고요. 영어로 된 메시지에서 미국의 반유대주의 사태가 지금 1930년대 독일 사태랑 똑같다. 이렇게 딱 꼬집으면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미국에게 죽음을 이 말이 꼭 나오는 게 지금 이게 단순히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미국에게도 끔찍한 결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너희도 정신 차려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안 그래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확실히 피하구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충격적인 반유대주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는 조금 학생들이 시위에서 여론조작을 노린 거라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죄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유대 여성을 데이팅 앱으로 만나가지고 자기 숙소에 납치 강간 혐의로 지금 체포돼 있습니다. 어머나. 그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그래서 해당 남성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다음에 전 남자친구와에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복수를 이 여자한테 대신하겠다. 유대 여성한테. 그래서 강간 납치를 하겠다고 문서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거 증거죠. 그런데 그래놓고서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뒤집혀졌죠. 그래서 현재 당국이 수사 중에 있으며 해외 매체를 보면요. 이 사람 누가 봐도 알았개인데 인종을 기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개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당국이 수사 중에 있으며 당시 이른바 99파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99파로 알려져 있는 르펭은 우파정치인은 극자 세력이 반유대주의를 방청결과라라면서 질타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구구로 구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프랑스 사실 유대인들이 미국과 프랑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알리아가 답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salv은 무고구하 Jacques 감사합니다.